엄마 고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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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겨워서 다른 나라로 도망와서 행복하게 살려고 왔는데 엄마 사주에는 1부 종사 2부 종사 3부 종사를 못하라는 사주를 갖고 있어 그 소리는 남자를 만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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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부터 끝까지 만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라는 소리는 엄마 사주에 엄마 사주에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그 말 남자의 복이 없어요 남자 복이 없으라는 소리는 엄마가 고생해서 엄마가 두 손과 두 발을 움직여서 내 주머니에 돈을 충분히 챙겨야 되는 사주인데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라는 사주는 내가 고생해서 내가 살면 그만큼 금전은 들어오는데 엄마의 사주에 남자 복이 없기 때문에 내 신랑을 데리고 살면 엄마가 먹여 살려야 돼 엄마가 엄마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소리는 한 남자 원 신랑이 지겨워서 끔찍해서 도망왔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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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신랑한테 도망와서 피해서 온 신랑이 똑같은 개새끼야 똑같은 개새끼라는 거는 지금 엄마가 사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인간의 말종이에요 그 소리는 엄마가 이분을 느끼면 돈만 벌어올 때만 돈 벌어올 때만 엄마한테 좋아라 하지 이 남자가 내 주머니에서 돈을 벌어본 역사가 없다 지금 그러셔요 엄마가 돈을 이 신랑한테 벌어다 주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입이 너무 강해요 강하다라는 소리는 말이 말이 강하다라는 소리는 할 말 안 할 말 엄마한테 상처받을 말 안 할 말 지금 지금 살아요 할 말 안 할 말 엄마한테 상처를 받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분을 지금 만나셨는지 엄마를 너무 피말라 죽여버린대요 피말라 죽여버린다고 그 만큼의 엄마가 너무 삶이 고통스럽다 지금 그러셔요 네 맞아요 이 분하고 어떻게 만났는데 엄마한테 세 번을 이 아저씨하고 사시면서 엄마가 세 번을 짐을 쌓다 놨다 쌓다 놨다 했어 네 맞아요 세 번을 밤에 도주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게 세 번이야 내 가방에 옷을 짐을 쌓던 게 세 번이야 그 만큼의 내가 이별을 하려고 당제 이별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이렇게 이 엄변에 엄변에 말 잘해요 이 엄변에 나를 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요 맞아요 그 말에 엄마가 한 번씩 미쳐버린대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막 행동으로 폭언은 하지는 않아 근데 이 말로 폭언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이 말로 폭언을 한다고 몸으로 때리고 부시고 하지는 않아 근데 이 말로 폭언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진심을 진심은 모르겠어요 너무 나로 난 그런 사랑을 처음 받아 봤어요 근데 너무 진짜 너무 뭐 금전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뭐 욕을 한 것도 없고 그냥 1년 한 번씩 생일 때문에 서로 나도 해주고 그 분도 나로 해주고 그건 그게 그저 왔다 갔다 하는데 진심이가 느껴져 가지고 진짜 보따리 쌌다가도 막 또 너무 또 막 사랑해주고 하니까 그랬는데 또 막 그래서 한 한 5년 사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 맞다나 몇 번 보따리 쌌다 풀어도 됐는데 어쨌든 남편보다 너무 대비하면 너무 나한테 잘해주고 하니까 못 떠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난 아무 느낌도 없고 난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줄 알았어요 나도 그 사람 믿고 그 사람도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그래서 나는 가정이고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건 아니라 이러니까 아니 그냥 뭐 요즘에는 이혼 안 해도 뭐 같이 사는 사람 많은데 이래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난 가정집 여행보사를 다니니까 뭐 한 달에 한 일주일에 한 번 어떻든 이주 한 번 이렇게 한 번 한 달에 가서 두 번 내지 세 번 나도 저 집에 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쭉 오면서 뭐 무슨 변동이 없고 그냥 쭉 똑같이게 그렇게 서른이 쪼고 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1월달에 그냥 갑자기 헤어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혹시 여자 생겨나가 아니래요 그래서 국선회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마음 고생하며 쭉 지켜보니까 마자 여자 생겼더라고 왜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어 엄마는 엄마는 지금 날까지 지금 날까지 사시면서 사시면서 한두 번의 남자를 바뀐 것도 아니시고 네 많이 바뀌었어야 돼요 바뀌었는데 엄마가 한 번에 이분한테 쏟으면 그분한테 정말로 잘하시는 건 맞아 잘하시는 거는 맞는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 남자분들이 남자분들이 이렇게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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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뭐 이래서 돈을 버는 거나 돈을 벌은 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을 느끼면 남자분들을 느끼면 너무 엄마는 이 말로 사람들을 쪼아대는 게 있대요 짝짝짝짝 거리는 게 있대요 그리고 그 상대방한테 만족을 못 느끼신대요 만족을 못 느끼게끔 남자분들이 그렇게 그냥 실증을 낸대요 어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족족이 엄마가 드센 것도 있지만 드센 것도 있지만 남자분들이 만족을 못 느껴서 하나같이 금방 떨어져 나간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엄마 성격에 어느 남자들이 하나같이 어 붙어 있겠냐는 걸 말을 하는 거야 어 엄마한테 잘해주면 그때 헤에 하고 남자들이 잘해주면 엄마도 그땐 잘해주지만 남자들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엄마도 마찬가지로 짝짝짝짝짝 거리고 남자가 진짜 원하는 그거를 해주지를 않고 있잖아 내 말 틀렸어? 맞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하나같이 한눈을 팔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응 무조건 남자들이 무조건 돈만 바라보고 오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정말 돈만 바라보고 오지는 않았대요 성향들이 다 하나같이 성격들이 난폭한 사람들을 맞은 것도 맞아 신랑들이 남자친구들이 남자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것도 맞아 하지만 엄마가 남자들을 무시하는 것도 있어요 응 무시하는 성향이 무시하는 성향이 무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 한상에서 깨지다 보니까 하나같이 바깥에 가서 한눈을 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남자가 안 들어오면 이 눈이 충혈이 돼서 말 그대로 들어올 때까지 안 자고 핸드포만 붙잡고 있어 그 소리는 엄마도 만만치 않게 집착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지쳐버렸대요 어 남자들이 지쳐버렸대요 그러니 어느 남자를 데려다 줘도 어느 한 트럭을 트럭에다가 남자를 데려다 놔도 엄마 성격에 비율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대요 어 내 말 틀리나요 맞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들이란 남자들은 엄마가 다 만나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엄마도 만족을 못 느끼고 그 남자도 만족을 못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사주에는 남자가 많아서 안 돼 많은 사주는 아니에요 많은 사주는 아닌데 엄마 스스로가 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살지를 못했던 정을 나는 남자한테 그 정을 받고 살고 싶었기 때문에 엄마가 집착이라는 게 생겨버렸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동남 서북으로 남자를 찾으러 다니는 케이스가 돼버렸어 엄마 왜 엄마가 엄마 스스로가 내 인생을 너무 하락으로 가게끔 만드시냐는 거예요 지금은 노후를 보고선 사셔야 되는데 지금은 어 남자를 찾아서 삼매경을 하고 있는 형국이야 근데다가 딸도 좋으냐 딸도 삶이 그다지 편탄치가 않은 삶이 엄마하고의 성향이 닮아갈까봐 나는 지금 무섭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어 딸도 남자 찾아서 삼말리에요 정 찾아서 삼말리에요 내 딸내미나 잘 관리해 엄마 내 딸내미도 관리도 못하면서 지금 다른 남자 내 정달라 어 내 사랑달라 그러고 내 님이 언제 들어오냐 인연 저념 만나서 어 진짜 그치거리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을 엄마는 지금 내 머릿속에 오로지 그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요양원에서 지금 엄마 요양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요양사에서 그분들을 케어할 시간에 지금 이 남자가 딴 여자하고 바람피고 있나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만나고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이 엄마 속에 머리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는 불안증이 지금 장난이 아니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엄마 성향이 되게 지금 기복이 너무 심하다고 왜 심하냐면 오늘은 오늘은 미련을 버리고 내비둬야지 했다가도 뒤돌아서 또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왜 이 남자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 불안증이 이 마음 속에서 장난이 아니라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성격에 엄마의 그 지랄병에 이렇게 말을 표현해서 미안해 이 지랄병에 하루에 육삼빌등을 지었다 내렸다 지었다 내렸다 지었다 내렸다 하면 뭐 할 거야 나중에 정신 차려서 돌아보면 그 님은 다른 여자랑 또 만나고 있다고 그게 엄마가 1부 종사 2부 종사 3부 종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엄마가 엄마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왜 내 사주를 왜 천박하게 만들고 있어 안 그래요 내 말 틀렸어 틀렸으면 따져 엄마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셔야죠 이 아저씨는 지금 엄마하고의 예를 들어서 골이 너무 깊어졌어 골이 깊어졌어요 엄마가 질려버렸대요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 엄마 성격에 성이 찰 때까지 내가 하가 풀릴 때까지 이 사람을 붙잡고 따주지를 않아 달달달달달 복는 성향이 강하대요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이분이 하는 말이야 지금 이분이 하는 말이야 너무 너무 엄마랑 말을 하면 대화가 안 된대 그 말은 내 성에 풀릴 때까지 엄마가 다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저씨한테 말해봐 당신 말해봐 당신도 말해봐 그러면 질려버려서 무슨 말을 하고 싶지가 않대 응 그렇게 지금 앙금이 많이 쌓여 있다고 두 분이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 그랬어요 네? 언제부터 그랬어요 저는 하나도 그런 느낌 못 받았는데 엄마가 못 느꼈겠지 엄마 혼자 집착이 심해서 엄마가 못 느끼셨겠지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올 봄에 올 봄에 올 봄에 올 봄에 많이 엄마네가 충돌이 들어왔었을 텐데 그런 걸 엄마는 못 느끼셨나요? 올 봄부터 아저씨하고 엄마하고의 이게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되게 트닥트닥거리는 게 되게 심했어요 응? 심했다라는 소리가 지금 들려 그러면서 엄마 스스로가 지금 헤어질까 말까 헤어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 아저씨한테 말을 하면 이 아저씨는 당신 마음대로 해 딱 그렇게 나와요 응 응 당신 마음대로 해 그렇게 나온다고 응 응 응 당신 마음대로 해 그렇게 말을 한다고 엄마가 못 놔주고 있는 거잖아 엄마가 못 헤어지고 있는 거잖아 응 엄마 결정에 올해 이혼을 하고 안 하고는 엄마 결정에 딸려 있다고 아저씨는 아무 미련이 없다고 응 아저씨는 당신 마음대로 해 가려면 가고 헤어지려면 헤어지고 말려면 말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지금 나 배째세요 라고 했다고 응 나 배째세요 라고 했다고 그 소리는 그만큼의 엄마한테 아저씨가 너무 치쳐버렸대요 어 하루에도 이 성향이 열두 번도 바뀐대요 아저씨 말 그대로 말하자면 어디 비유에 맞출 수가 없대요 이렇게 맞춰줬다가도 뒤돌아면 엎었다가 뉘었다 엎었다가 뉘었다 이 성격이 변덕이 죽을 듯한데 어떻게 비유를 맞추고 사냐 이 아저씨 마음이 그래 응 아저씨 말 마음이 딱 맞을 거예요 응 뭐 비가 하루에 비 우박이 쏟아졌다가 비 왔다가 태풍이 왔다가 무슨 눈이 왔다가 아주 그냥 어따가 비율을 맞출지 몰라 그냥 무슨 부침개도 아니고 연병안 응 내 말 틀려요? 난 다 받아주니까 그거 몰랐어 아저씨 마음이 그래요 응 아저씨 마음이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저씨 마음은 너가 어차피 나를 가지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데 너가 이혼을 하고 싶으면 들었다 맞다 놨다 니 마음대로 해라 배째라 너 어차피 안 나갈 거잖아 딱 그 마음이야 그 마음이라고 왜 올 시기에 올해 이별수는 들어와 있어요 이별수는 들어와 있는데 이 말로 이별수는 들어와 있어 근데 몸으로 실천해 이별수는 들어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냥 말로 주고받고 하는 이별수는 들어와 있고 네 엄마가 내년 수전에 내년에 내년에는 조금의 변화가 들어와요 변화가 들어오고 무슨 변화요? 어 엄마가 여기서 사는 데에서 조금 이동을 하려고 맘먹고 있어? 아니 문서에 변화가 들어와요 문서에 변화가 들어와 네 응 그러면 조금 자리가 들썩들썩 걸을 일이 있어 지금 나도 모르게 그 집이 답답하대요 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도 모르게 답답하대 그래서 조금 변화를 주고 올만 잘 고비를 넘기시고 나면 아저씨하고의 이렇게 어 티닥티닥거리는 시기가 조금 재워져 네 재워져요 네 그러니까 올해만 잘 넘겨 아직까지에는 엄마가 가방을 싸갖고선 딱 헤어진다라는 이별수는 들어오지 않아 바람결에 구름결에 스쳐 지나가는 이별수는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딱 종결을 내겠다라는 이별수가 들어오지 않았어 왜? 엄마 마음속에 이별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이 마음만 이 머리에서 머리와 입으로만 이별을 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뭐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만 뜨지 이 행동으로 정말 너 아니면 내가 못 살겠다라고 딱 결단력이 쓰지를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미 그 뭐 혀 지자 그럴 때 이미 내가 다 정리했댔어요 네 정리했어요 근데 일단 그때 아예 끊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이 몸이 안 돼 머리 속으로 그냥 그 사람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건 다 정리됐어요 그냥 그거 받자마자 내가 다 정리하고 근데 그분이 먼저 전화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가끔씩 만나고 있어요 아직 정리는 안 됐어요 모든 게 모든 게 그냥 그 뭐 옆에 이러면 그런 이런 거는 됐는데 지금 이 그 몸이 마음이 가지고 아직은 정리 안 됐어요 모든 게 정리가 안 됐어 올해 올해만 잘 넘기고 나면 그 이별수라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다시 덮어진다 덮어지고 나면 조금 자정이 돼요 알았죠 이별 못해 엄마 알았지 근데 이분이 그 여자분은 그럼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에요 안 되잖아요 이제